앞쪽에서 앞으로 안의 옷을 올려주세요 안의 옷을 올려요? 네 어때요? 괜찮아요? 저희 다리 자르죠? 네 선배들이 키를 자르라고? 여기 자르세요 하체 1번 우리는 1번 좋습니다 선배들 선배들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왜 이렇게 행정하시나요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집니다 1번 1번 우린 1번 감사합니다 명함 주세요 황정아 하면 화이팅 황정아 화이팅 화이팅 한 번 더 황정아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하겠습니다 화이팅 주먹 총 축구 화이팅 좋습니다 바로 보고 그쵸 의도샷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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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됐습니다 아직 안 못했어요 네 네네 전화드리겠습니다.